안녕하세요. 슈퍼쇼입니다. 우리 슈퍼쇼이 나와요! 여러분 굉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슈퍼쇼3 기억하시죠? 그렇죠. 굉장히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우리 슈퍼쇼3 말이죠. 여러분께 콘서트 북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슈퍼쇼3가 콘서트 북이 아, 그래요?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슈퍼쇼3의 그 생생한 감동, 환희, 열정을 지금 바로 누구보다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예약 판매로 주문하신 분들, 구입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슈퍼쇼3 콘서트 북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슈퍼쇼이 뭐예요?